안녕하십니까? 소개를 해주세요. 소개, 자기소개. 안녕하세요. 저는 87년생 김두현이라고 합니다. 제가 오게 된 계기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운동으로 또 운동을 통해서 바꿔보자고 이렇게 왔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하루에 2시간씩 하기로 했죠? 네. 네, 주 6일? 네? 네, 주 6일 맞죠? 네, 주 6일 맞습니다. 술 안 먹기로 했죠? 네, 술 안 좋아합니다. 네, 술 안 먹기로 했죠? 네. 네, 좋습니다. 정해진 식단 외에 다른 건 드시지 마시고 네.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네. 파이팅. 가고 네, 열심히 해서 트렌드에서 그리고 몸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. 네. 파이팅.